걸그룹은 제이돈으로 가는데 뭐 드시고 싶어요? 피자요 피자? 피자? 피자야 비싼거인거 같아요 치킨도 치킨피자 치킨피자 와우 줄 수 있을까요? 안 틀린다면 네 뭐 저희 다시 있습니다 오케이 음악 주세요 네 과자와 날 덮치기 전에 내 마음이 널 덮치기 전에 영わか gun 시 원çu 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pegar 낳을 덮치기 전에 주인이 앞에 나갔어 누가 나와 누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누가 너와 누가 손잡을 수 있다면 누가 Guatemala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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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? 나는 Injave 내가Surge Sco symbol 손잡을 수 있다면 OSE 야 이거 어떡하지 야 너 저기 뭐야 밀어처다 다니니 이거 니네 팀이야 주민아 이게 뭐 하나라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랩도 안 돼 지금 우리 춤도 여기저기 길을 잘 찾아다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지민군 때문에 치킨 피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놔둡시다 치킨 떡볶이 하고 튀김 순대도 너 또 없게 다시 좀 많이 먹으니까 음악 주세요 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Say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한 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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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는다 다시 춤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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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 다시 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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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꿔보다 너 꿈을 대지 마 꿈을 춤을 대지 마 꿈을 춤을 대지 마 잠시만 잠시만 아 원래 지민이랑 정국이는 뒤에 있어요? 네 이때 나와서 아 나 왠지 얘 틀린 거 알았거든 틀린 줄 알았는데 나도 얘만 볼 때 틀린 거 같은데 제가 뒤에 있더라고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지민이만 볼 텐데 어 지민이 형 홍보인 건가요? 아니요 아니죠 아직 곡이 남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중 실습 한 장면에 놀에 놀에 놀 수 있어 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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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을 수 있어 네 잘한다 잘한다 나씨 생각해도 약을 갖시 가네 나 죽여있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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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들은 내게 말 안 하지. 돼. 돼. 징징 떼고 징징 떼게 돼. 나는 진지한 내게. 잘한다 잘한다. 방탄소년단 잘한다. 아 근데 애로 만들어. 지식 쪽 이면 인연이 늘어. 아 너 말 또 끼는 게 많네. 넌 정말 간다면 참 잘 갈 것 같아. 렌더블렛의 성공!